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니오 안녕하세요 This is jasmr 입니다 오늘의 먹방은 흙 속에 미루엄, 귀뚜라미, 군뱅이, 거미, 뱀, 먹방입니다 자 바로 썸네일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자 바로 먹어봅시다 여기에 자세히 보면 귀뚜라미, 군뱅이, 미루엄이 숨어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고소한 맛이 나고 별 느낌이 없어요 다음은 귀뚜라미 고소해요 게먹는 느낌 다음은 거미 고소해요 게먹는 느낌 다음은 거미 숙소 고소해요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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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тивчит 소소한 간장 phants 낙 닭다리맛 소프게틱 더ceğ 수는 안적 야채의 소프게틱 이 거미는 이 제품이고, 뱀은 이 제품입니다. 그리고 흙은 여러가지 과자를 부셔서 만든거에요. 뱀고 싶은 뱀고 싶은거에요. 아.. 스네이크 스파이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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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quis 생크림 오빛 칠리 하지만 물이 많이 부어ods 퍽퍽 일단 섣주가만큼 buildings 이렇게 매운소스에 анс 면은 양념 흡수 갈매 통 엄청 식감 참 면이 포장 뱀도 한입 이렇게 딱해서 뱀스넹크랑 파 받는게 오줌 너무 맛있어 마시멜로우 먹어도 끝이 없어요 맛은 맛있어요 과자가 거의 다 초콜릿맛이라 초콜릿맛이에요 평소에 local이과 식 ´ 매콤하시던 심각한 고추냉이 시원한 소름에 무슨 맛이나 먹으세요?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먹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사삼 가사삼겯